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포스코 ICT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포스코 그룹의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죠. SI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 ICT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기간 수급 동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최대적으로 가능한지를 짚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최근에 포스코 ICT 기간 수급 동향부터 제가 표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가 변동이 크게 없었고요. 기관들이 손을 안 댔던 주식인데 최근에 들어서 2, 30만 주식 매수 강도를 강화시키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상세를 봐도 보험, 투신, 사모 또 기금까지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에 대한 최근에 기관 관심들이 급격하게 쏠리고 있는 이유는 크게 제가 정리를 봤더니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회사 포스코 LED를 갖고 있는데요. 포스코 LED가 최근 LED 관련된 상당히 주가가 좋은데 관련해서 포스코 LED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ICT가 하는 일 중에 약 20%가 스마트 그리드 쪽이에요. 그린 사업 부분인데 그린 사업 부분들이 확장되면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진 그런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이 변하다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2012년도에 매출액이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5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영업이익이 무려 42%나 개선되면서요. 매출액 1.2조 원 영업이익은 65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매출액이 1.5조 원 영업이익은 1000억에 육박하면서 본격적인 고성장하는 SI 업체 포스코 그룹 계열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기관들의 최근 수급이 쏠리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며칠 전에도 사실 다른 분과 포스코 ICT를 간략하게 짚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포스코 LED의 성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포스코 LED를 이렇게 좋게 해보시는 건가요? 네. 해외 업체들의 LED 관련 업체들도 주가가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간판격인 서울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을 동반한 LED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투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LED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LED가 2010년도 9월에 설립했습니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포스코가 대략 17% 정도 가지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20%, 나머지 67%를 바로 포스코 ICT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LED 업황 부진했죠. 그런데 설비 투자는 계속됐고요. 반면에 매출액이 적다 보니까 영업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9월입니다. 홈플러스에 들어가면서 9와트 교류형 일반형이 나타나면서 월간 최초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롯데마트, 이번 달에는 이마트에 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간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포스코 LED가 완전히 흑자 기업으로 턴아라운드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올해도 그렇지만 전기료 인상은 계속해서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산업, 철강입니다. 철강이 가장 많이 쓰는데 캡티브로, 내부 고객으로 포스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산업용 LED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LED를 포스코 ICT 내 자회사인 포스코 LED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패밀리 시너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스코 LED 매출액이 급성장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포스코 LED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요. 표를 통해 보시면 정말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포스코 LED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 140억 매출액이 지난해 413억, 두 회 연속 적자를 나타냈고요. 올해는 매출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1,000억, 2015년에는 무려 매출액이 5,000억 가까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가 6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포스코 LED의 매출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알아봤고요. 앞서 두 번째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신 것이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그린 사업부의 급성장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그린 사업부 하면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지만 포스코 ICT가 집중하고 있는 건 여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는데요. 그런 테마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스마트 그리드를 알차고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내부 고객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와 포스코 ICT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력난 우려라든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국내에서 누가 제일 잘할까? 역시 대기업 SI 업체들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일한 상장사인 포스코 ICT가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이미 개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ICT 역시도 제주에 실증 사업을 하면서 주간 사업사로 성정되면서 올해 5월까지 본격적으로 지능형 신재생 분야의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의 광양 공장,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장들도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양 공장을 필두로 2013년도에 무려 4개의 공장들을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 ICT, 포스코 그룹 내에서 향유하고 있는 것들은 2018년까지 66개 공장들을 스마트 그리드화 시키겠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ICT의 그린 사업부, 특히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도 급성장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 보시면 역시 포스코 ICT 스마트 그리드 부분도 올해 140억을 기점으로 2015년도에 1,000억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사업해본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주가도 정거점 수준까지 올라선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이제 포스코 ICT가 속한 산업군을 봐야 됩니다. IT가 아니고 SI 산업군이라는 산업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에 가깝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쳐주는 인더스트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 사업군인 삼성, SDS, LG, CNS 같은 대기업 계열사, SI 업체들이 다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상장사는 포스코 ICT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포스코 ICT의 상장 프리미엄, 대기업 프리미엄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LED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캡티브,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포스코 패밀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포스코 LED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고성장의 밸류에이션을 후하게 줘야 된다.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얘네들이 포스코 ICT가 철도 산업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ENM이라고 하는데요. 철도 GTX가 착공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성장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PER 5.0배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를 제시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ICT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상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